웬만한 게임... 아...잠만... 일단 시작했으면 돼. 녹화 아... 말하다가 녹화 버튼을 눌러버렸네 어쨌든... 저는 대부분의 게임을 패드로 해요 대부분의 게임을... 막 편의성 면에서 정말 패드로 하기 정말 힘든 게임들이 있어요 그런 게임 말고는 웬만하면 다 패드로 해요 오오오오 음... 비투... 가는 데가... 있었... 있었었나? 자... 수명가스를 좀 바꾸고 아... 수명가스가 없구나! 아하... 나이스... 애들 죽이면 안 되는데... 아... 아... 내가 좀 아파가지고... 아니... 캣...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캐릭터가 아픈 거야 캐릭터가... 때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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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장비를 다 픽아가지고... 그치 여기가... 아... 이게 곡선으로 날아가... 곡선으로 날아가거든요? 스턴거는... 몇 발 남았냐? 4발밖에 안나오네 오케이 가자 아우 나 화면이 울렁울렁 걸려 엠아 같이가 혼자 가고 그래 날 버려두고 날 버려두고 가지마 아유야 야 왜그래 왜 왜 그거 문은 정신 안차려? 아 나 지금 저기 어딨는지도 잘 안보이고 장비를 다 필요가지고 미치겠네 저기 어딨는지 좀 봐야겠다 음 나와 여기서 저 따로 돌아갈 만한 데는 없네요 밑으로 가야되나? 밑으로 가는 방법이 나 지금 2발밖에 안나왔는데 스턴건 스턴건 가만히 좀 있어봐 아유 좋아요 아 근데 스턴건 이제 탄약이 없는데 이거 애들 죽여야되는 건데 살상 용목인데 야 니가 죽이면 안되냐 브릭스야 너 잘맞추잖아 스나이퍼가 왜 이렇게 못맞춰 뿅 맞춰 발레리노님 어서오세요 됐나? 죽였나? 응 죽인거 같냐 사랑은 언제나 눈물이 돼 가슴이 남아 바래리노님 발레리노님 보니까 이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 야 그래 스턴거 어 아 장비 다빠끼고 총알 다갖고 야하하하 뼛속까지 굴리는구만 아무것도 필요없대 모든게 필요없대 오 스턴걸 죽이였고 있어 놓쳤어요 은신계절스키게 죽이진 않았지 아무것도 필요없네 근데 마지막 거기서 어쩔수가 없었어 거기서는 애들 어떻게 해야되는데 장비가 하나도 없었고 스턴건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례는 하나도 안했죠 네머니 틔 사야내 어윽 60 야 겨우 야 65 겨우겨우 시간 겨우겨우 됐다 그래도 금장은 못받았죠 야 그리고 30만 달러를 확보했네요 장비 확 업그레이드 할 수 있던데 장비가 없었을때 그니까 정보를 너무 쉽게 얻었기때문에 그 정보를 믿지 않는거같은데 자 버려진 공장 완료했구요 한군데 지금 해제가 됐어요 일단 장비부터 업그레이드 하죠 아 뛰어 나 30만 달러가 있다고 이제 해 안녕 음 장비를 사죠 자 일단 그 그 뭐야 작전부 몸체 이거 11만 야 야 이 은신능력이 엄청나 자 구매하고 장비 아 아 아 아 아 카불라 성 이거 뭐야 야 은신능력이 엄청 떨어지는데 이거 어 방어 도망 올라갔네 됐어 음 자 장갑 무기 도작성 어 잠깐만 그 그거는 뭐지 몸에다 붙일 수 있는 가젯 오 가젯 오 있다 있다 가젯 갈 수 있는 그게 늘어나는구나 가젯 가젯이 여섯 개로 늘어나는구나 가젯이 여섯 개로 늘어나는구나 자 이거 좋아 가젯이 늘어났어 그럼 가젯 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소리죠 아 잠시만 근접주 랭 최루가스 접착식 EMP 아 이거 사야되는데 흐흫흫 아 이거 사야되는데 아 아 아 아 저걸 사야되는데 이걸 살짝 몰아 자르네 정말 살짝 몰아 자르네 제게랄 연막이라도 최루가스? 최루가스라도 해놓죠 자 가자 어 30만 거의 30만 달라고 하셔가지고 마지막 살짝 아쉽네 가자 어 특수임무본부 자 볼핑 시작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 조건을 찾아봤습니다. 우리는 이란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이란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조건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란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칼드월드가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이란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이런 것입니다. 이란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Quds Force HQ 이제? 칼드월드가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정신이 아닙니다. 저의 정신이 아닙니다. 저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럼 뭐? 우리는 그녀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란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험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험합니다. 우리에게 위험한 방법입니다. 네.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미션 시작. 우리는endes우다. 아 브리스 잘 구해줬는데 자기 명령 만들었다고 아웃됐어 되게 냉정하여 주인공 아하 자 코즈포 잘못된 정보가 아니라 그냥 직접가서 확실한 정보를 꺼내겠다 뭐 이런 의지인거 같애요 야 뭐야 이거? 저 자유의 신상을 그 뭐 뭐 뭐 뭐 뭐 뭐 떠들던 시간 이렇게 친구를 만나자 나는 미국의 도착이 못하니까 전혀 없을 때 자전거와 신의 우유 내는 목소리도 그냥 말한다는 걸울 수 있어 그가 생각하다는 굴욕을 먹지 저녁 노하 볶아 숨을 자 숨을 전쟁이 시작되면은 멈출 수 없죠 일단 협조하기로 했네요 전쟁이 시작되면은 멈출 수 없죠 다른 적은 적들에게 협조가 되죠 누가 다 죽을지 못해 계속해 샘, 블러프가 작업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작할 수 있을까요?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국의 제자들? 당신은 지난번에 대해 알고있지 정말 어휴, 잠시 후에 서버를 통해 그 플라스드라이브를 전달해봅시다. 그 플라스드라이브를 전달해봅시다. 어휴, 잠깐만 이거 따라가기가 만만치 않은데? 쟤 걸어가는 속도를 따라가야 될 거 아냐 안 들키고 만만치가 않은데? 아휴 앞에 지금 그냥 쉽게 봤다가 앞에 지금 보니까 애도 한 명 왔다갔다 그러는 거 같고요.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야 야, 이러지 마 어? 안 돼! 아이 아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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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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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yan가 왜 이럴? 아니, 전열사랄. 내가 불가능할 수 없는 사람, 누군가가 이럴 수 있는 사람. 자신을 지켜봐요. 미국이 아프리카이예요. 아프리카이예요. 전열사랄. 전열사랄. 누군가가 이럴 수 있는 사람. 오. 오. 어? 야, 저거 어떡하지? 여기는 이쪽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저거 따라가야되는데? 야, 너 때려가봐! 자아 이 쪽으로 올라갈 수 있으려나? 올라갈 수 있으려나? 올라갈 수 있으려나? 오케 raz齢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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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차이점 팔 오늘 날씨가 좋겠습니다. 몇 번에 뵙겠습니다. 말씀해주세요. 말씀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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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주세요. 말씀해주세요. 제가 방문을 하는데요. 제가 방문을 하는데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네. 정보선이 사용되어 있는 기술은 일반적인 정보선과 비슷하지 않습니다. 코드가 가능합니다. SMI는 37%의 확률이 가능합니다. 뒤로 조심하세요. 주위를 돌릴만한거 필요해요 아 그러지 않아 되는구나 저쪽 벽에 뒤에 기대고 있으면 모르지 줄이 흔들리니까 제가 지금 뭔가 이상한건가? 아 이제론 못내려갈거같은데? 좋아 계속 나와요? 작업이 다 됐을때까지 아주 감사드립니다 기다려, 더 이상하지 좋아 잘하고 있는거 같애 스스로 칭찬하고 싶다 아 아 아 뭐라고 한거야? 나 왠지 배신당한거 같은데? 아 나 왠지 배신당할거같애 느낌이 안좋은데 느낌이 안좋은데 아 아 아 아 나 왠지 배신당 행복한거 같애 너희들 잘하고 있는거 맞으실거 같애 오징 Timothy 가사 으그마싱 핑곤이 맞았었나? 네 반가워요 와 이거 못가지? 와 아 오오오오오 아 안보여 차라리 음파 보다 음파 보다 꽤 낫겠다 차라리 아 됐어 어우 아 저긴데 저기 도망가야될거같은데 오오오오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 거길 또 가면 어떡해 이 바보차가 아 저 문으로 가야지 아 근데 제대로 안해? 아유 또또또또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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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숨길렸어 아 여기 막다른길이네? 막다른길이야 아 여기 들어오면 안되는데 그럼 기대를 찍혀야되는데 여기로 올라온 다음에 아 쟤네들 어떻게 잘보는거야 저렇게 자 일단 어 저쪽으로 가야되요 어 카메라가 접착시 카메라가 내가 이게 야간이 토시경이 달려있었나? 저기 루트를 좀 알아야될거같은데 프로젝트 일단 저기다가 붙이자 저기다 붙이면 보일것같에 자 오오오오오오 오오어엏 오오오오 아어어 kingdom 어? 우와 저기 들어오는걸 들어오는걸 바로 봤어 겨우겨우 우와 지금 틈이 없거든요? 저기로 가야되는데 일단 위에있는 애는 매달려서 갈수 있으려나 또온다 또온다 아유 진짜 아 기절시키면 안되는데 안들끄고 가야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큰일났네 아 아 이거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어 어 어 뛰어내리면 안되는데 어 그렇지 어 아 아 여기 못가네 저기 매달릴 수 있을줄 알았는데 아 아 아 아 아 뭘로 가야되는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아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아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네 아 일단 여기 매달려 있죠 얘가 이쪽으로 갈거야 분명히 그쵸? 가요만 빨리 아 뭐야 들킨거야? 아유 아유씨 진짜 이씨 어떻게 가는지 알겠는데 날 지금 내 위치는 모르는거야 쟤네들 와아 겁나 많아 야 여기서 탈수한다는게 정말 신기하다 아 음파가 낮다 아우씨 잠깐만 천천히 천천히 저 미친거 같은데 암흑이요? 아 이게 지금 설정이 아니라 이거 미션중에 이렇게 된거에요 아까 아까 같이 보지 않았어요? 내가 기절시켜야될거같애 아 얘 기절시켜야될거같애 어 어떻게 본거야? 아아아아 나이스 어떻게 본거야 저거 어 아우 야 이거 차가 아닌데 저기까지 가기가 음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네요 어 일단 이걸 이걸 깨부셔보셔요 좋아요 깨졌지 좋아요 깨졌지 아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좀 기다려야겠다 여기 아니 아까 잘.. 가가지고 아주 그냥 아유 기분이 좋았는데 아니 여기서 이러면 어떻게 해 아 이거 어떡하지? 분명히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거 반응을 했다는거 그러니까 블랙리스트하고 얘네들이 뭔가 관계가 있단 소리야 반대로 가 인마 아 여기만 자꾸 보려고 해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게 어 여기도 지금 문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 이거 안돼요 저기까지 가서 가서 이거를 해제시켜야해 제가 음파 소음 발생기로 갓마절로 이제 차고를 갔다 이제 차고를 갔다 오오 좋아 이쪽 올려나? 아 온다 아이씨 아휴 그냥 뒷치려 그럴 안죽인다는 가만 같았을때문에 죽이지마라겠다는 4 어.. 이제 오니까 어.. 저건 필요없구요 그냥 이쪽으로 바로 가면 될거 같애 이렇게 해서.. 아.. 저기 애들 또 있네 어.. 애들 왜이렇게 많아? 아.. 정말 피해가니까.. 예 뒤들지 말아야 되는데 아.. 아.. 여기서 이쪽으로 빠르게 가면 될거 같기도 한데 가면 될거 같기도 한데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아유 그냥 확 아니야 아니야 진정해 진정해 옆으로 못 돌아요 이 상태에서 하 아우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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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옭오오오오오오오uem 야! 왜 안 Wat.g.g 공격을 아네에에에에에 identities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ㅌ 야 다 죽일까? 죽이는게 아니라 다 기절을 할까? 기절시킬까? 왜.. 어디서 가지? 어우 야야야 왜 이거 어떡하지? 야 기절.. 야 이렇게 해서 수명가스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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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 어디야? 안보여는지 아우 어딘지 안보여 아우 이따 야 어딜 발견했대? 야 여기서 어딜 발견했어 이 자식이 아아 빨리 가야되구나 아 나 사신다 자아 다 다 없애져 일단 그냥 아 뭐 또 못하겠어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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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래 안색치고 가는게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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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게 안좋아 기자란거야 기자란거 괜찮아 괜찮아 일로와 뭔가 소리가 들리잖아 일로와봐 에이 건네지마 아 사람이 이게 호기심이 있어야지 뭔가 소리가 들렸으면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천천히 한번 와봐야지 그치 아 야 와봐 인마 바로 앞이야 아 이 이리와봐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또 누가 오나 멈취했네요 이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 어 이리와 으엣 으엣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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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아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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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게이트 단자식아 헬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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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이렇게 잘어울리지 헬게이트라는건데 들어오면 죽는 분이야 톤으로 이리와봐 어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 예쓰 헬게이트 슬픈 헬게이트 뱃arner 잠깐 헬게이트 획득 셀 척 와 정말 많다 하이튼 아 일로와봐 오오 잠깐 오오 잠깐만 와아아아 아아 이게 아아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이라면 안돼에에에에이이 몇번 죽는거야 아아아아 나잇자 아 다죽었어 이씨 다 죽여 죽어 임마 아 뭐지 맞았는데 안죽어 야 이게 보이나 보네 총을 쏘면 아아아 총을 쏘면 보여 보여 기절 시키면 못가 기절이 더 좋은 방법이야 시키지 아 잘자고 잘단다 잘자라 우리 아가다 아 잘자고 다닙니다 아 아 아 아 아 자아 어 야 여기 빨간색으로 다 보이고 있었네 참 좋아요 야아 통과 에이 뭐야 원래 안색시고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지만 아 뭐 잡을만한게 있나 아 저기 있네 아 아이 에이 에음 좋아좋아좋아 오오오오오 빨간색 불빛이 이게 어디서 나오는거냐 달걀 어 오소 당황제야 이래 백 funk 뭐지? 들어오는 오오오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바로 앞에서 아니 이거 뭐 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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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에헤헤 가가가 어? 아유 못가잖아 너 왔다갔다 그러는거를 아아 저 왔다갔다 걸리는 세 때에 그때 들어가야되나보네 와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런게 어딨어 쟤 들어가 아 아 아 아 outset 슬퍼 š 아bo 아하하하 여기 여러모로 멘붕을 당하는 곳이네 네? 으흐 아 저 설정 바꾼거는 빛이 자꾸 통과되서 보이더라구요 다이렉트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저 어떻게 고치 방법을 모르겠어 자 다음번에 얘 내리거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나올때 나와 으아아아이씨 너무 일찍 다쳐 오 오 이기지 어 어 야아 되게 뻔했다 아 됐어 됐어 여보? Monitoring their commo. They're calling in a quick reaction force. They'll be sweeping the building for you floor by floor. Copy that. Charlie, walk me through the decryption vault. There's a search algorithm on the portable drive I gave you. It'll find and pull anything they've got on Steak or the blacklist. Plug it in and it should rip the data. Should? It will. It-it will. Sam, you're coming up on the signals vault. You got a couple of options. Okay, quiet. You go through the cooling system underneath the vault. Loud. You go through the terminal with the back of the room and hack the vault door open. Copy. 냉각 시스템을 통해서 가야겠죠? É잉각 시스템을 통해서 갈려면 맹endo. preaching. 맹endo. 맹에 면을 통해서 가려면 이런거 같은데? 이거 뭐야? 뭔데 반짝거리지? 어 저거 저거 어? 저 감시카메라 아니야? 적외선카메라 같은데? 날 Punkte 적외선카메라 evangelical 똥 하아... 너무해 너무해 자 잠시만요